반성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투를 마신 갈 길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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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냥 지금 오고 오세요. 딱딱. 갑자기 이런 마음으로. 진짜 쁠쁠해. 쁠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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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짜 쌀쌀하다. 너무 추워. 약간 초기억을 그런 가을. 가을 날씨야 이건. 갑니다. 이번엔 오스트리아 하이 스타트럭. 하이 스타트럭입니다. 기차 탔습니다. 오늘 기차. 지방에 새공마다 탔는데. 긴장돼 죽겠어.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 스타트럭. 하이 스타트럭. 하이 스타트럭. 옆방향인 줄 알았는데. 정방향이었어. 갑니다. 지금 파스타트 가는 기차가. 세 번 갈아타야 되는데. 중간에 지연이 돼가지고. 다음 연결판이. 못 탈 것 같아요. 망했다. 이게 큰일 났어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큰일 났습니다. 두 번 째 일. 열차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일. 열차 출발했습니다. 내일 스타트 바다. 어차피 터진 loop. stringsPM4광고기기기. 스프링캠어. 다뤄에 섭붕을 넘지게may. 시보기波이 주어졌어요. 3번. 스프링캠어. 3번. 3번. 아아 아아 반승 기차는 떠났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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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1.25 1.25 여기를 마시게 발끼리 안좋아 진짜 맘에 오고 출발 무사히 도착하기 과연 과락할 수 있을 것인가 안으로 봐봐 놓치면 또 수신하나 저쪽 봐봐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주차있어? 바로앞이야? 문 닫아있는데? 열면 되지 1분 나왔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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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목표가 불이 높아 따라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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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저껀데? 자 진짜 도무 났네 짜증나서 폭발 시국 saw 아 깨우 와아 이거 왜 이렇게 나 진짜 눈물 났네 짜증나서 폭발이 화났어 가보겠습니다 이거 놓쳤으면 2시간 나 포기하기 싫은 것 같아 와아 열심히 가져가세요 패슈타트 도착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뭐야 미쳤어 와 진짜 멋있어 대박이다 그냥 지금 오는 곳에 딱 다 있어 가만히 아름다워 아 이쪽 오면은 진짜 스위스 안 가도 되겠다 못 가도 돼 나 못돼 어 내가 만약에 이런데를 그냥 아름다워 스위스랑 그런데도 스위스가 있구나 이게 완전 스위스잖아 그냥 이렇게 돼 있고 물 안 가보죠? 와 여기 진짜 아름답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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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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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습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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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6시 까지 밖에 안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40분 남았어요 헬로우 두 드링케바 원 치킨 윙 원 콜라 투 미네랄 워터 노 가스 노 가스 29,60 29,60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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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야 여기 손 빼봐 치킨만 찍어봐 맛있겠다 빨리 먹자 힘들었다 오늘 고생했다고 배고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지? 우와 진짜 꿈맛이야 진짜 맛있어 아니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네 숙소 불가 제일 좋아요 완전 제자요 진짜 생활없다 어떻게 이런 마을이 있지? 와 구름 봐 응 지금 새벽에 보다 목소리가 잘 잤어 사람 없어서 좋다 진짜 응 앉아봐 가운데 앉아야지 나 너무 아파 너무 상쾌하다 너무 상쾌하다 자 죽어도 무슨 땜포인트가 있던데 응 저기인가 저기인가 응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행히 다행히 평화 때 말고 내가 사진 찍어주셔서 건졌습니다 사진은 한국사람이 찍어줘야 돼요 사진 사진 한국사람이 찍어줘야 돼요 사진 한국사람이 찍어줘야 돼요 사진 침묵 오 조식 밥 먹으러 갑니다 빵물, 햄, 과일 미쳤어 햄 살이 너무 좋다 여기 어디가니? 너무 귀엽다 점심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구름이 좀 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봐도 봐도 질리질 않네 여긴 진짜 스위스의 한 마디 소금가무가 티켓사라스 모노레일 투니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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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습니다 또 등산 시작 투니쿨라 와 저거 뭐야 식당 투어 스타트 반팔 입은 사람이 거의 나밖에 없는데 춥대 추운거 잘 버텨 이제 옷을 갈아입을거에요 춥대 엄청나게 올라가네 또 저거 또 5 5 이제 350m 길거리 춥고 하하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금 먹어볼래? 이야 막 짜진 않아 오 짜다 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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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뜯어 크고 크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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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아 사진 찍어봤어! 재밌다! 젓가락은 아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설탕을 100% 즐기려면 진짜 영어 듣기라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뭔데? 이거 타고 나가나? 왜 이렇게 추워? 여기 끝이 안보이는데? 이거 완전 귀엽다! 완전 재밌어! 재밌다! 로아 강강아! 이곳에 있는 그룹에 대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룹에 대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룹에 대해 기다리고 싶어요. 두어는 게 좋네요. 자 저희는 투어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밥 먹자! 배 너무 고파! 근데 이 정도 시간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도 금액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돈 별로 안 할까? 소금도 없고? 너무 작은 소금이지만 돈까스인지 치킨까스인지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내 눈을 뿌려먹는 거야? 이거 돈까스인데 그냥? 돈까스? 응 소금 간이 진짜 세구나! 맛있네! 아 뭔가 한국적인 맛이다! 한국적인 맛이라 좋아! 응 딱 그냥 기본 돈까스! 얇은 거! 그리고 그냥 감칠맛! 돈까스에 감자튀김 두 개! 콜라까지 42.5유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날씨가 미쳤어요! 아기 때문에 나는 포장! 카페! 카페! 여기야! 이거 카페 아니야? 여긴 카페다! 근데 문 다른데? 아! 여기! 이것도 클로즈야! 왜 다 문 닫았지? 여긴 카페! 여기 다 문 닫았지! 여기! 가페! 어떤가? 커피가 나왔어요. 이제.. 맛있어?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자. 초청하니 아주 그냥.. 비가 많이 오네요. 카메라? 아리샤, 아만만. 아리샤, 나 안. 고마워요. 아리샤, 와. 아리샤, 와. 아리샤, 와. 아리샤, 넌 이리 와. 우비 첫 개신입니다. 힘내자. 한 마만 여장이 예상됩니다. 아 아 왜 이렇게 뚝뚱해? 앞도 이런 거 잘 못 쓰겠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 미쳐 비가 많이 와서 힘드네 줄이 많네 안녕 안녕